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훈과 종손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책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생 올해 80세가 되시는 분이 나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서문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나의 80년 인생 경우입니다 사람이 80년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겪습니다 저는 1940년 충남 당진에서 심훈과의 종손으로 고슬 상록수의 주인공인 박동혁의 실존인물 심재영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19세 때 농촌괴몽운동을 하시려 당진시 송악읍 부공리에 내려와 1930년에 지으신 그 집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 시간 동안 자갈길을 걸어서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송악읍 부공리는 그때 참으로 벽촌 중에 벽촌이었습니다 삽교천 제방길도 없고 서해대교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버스로 서울에 가려면 부공리에서 15키로 떨어진 당진읍에서 신내원을 거쳐서 150키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배편도 있었는데 한진포구에서 인천가는 복닥선을 6시간 타고 내려서 다시 인천 서울행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꼬박 하루가 걸리던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반이면 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제 간단한 해설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이 나라가 태어나고 발전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분하고 한 2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난의 끝자락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그런 국가의 비극이나 개인의 어려움도 감사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릴 때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심천보 이사장의 글입니다 1951년 겨울 국가고시제였던 시절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려고 15키로미터를 걸어서 당진중학교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6.25 동난중이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다니는 버스 시각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쌀 2대를 짊어지고 당진읍 길가 초가집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그 쌀로 저녁밥과 이튿날 아침밥 또한 잠까지 해결할 수 있고 다음날 긴 시험을 치르고 자갈길을 걸어서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자갈길이 4차선으로 포장되어 집에서 15분이면 당진에 갈 수 있습니다 버스는 1시간마다 다닙니다 부공리는 한 면이 바다를 향해 있고 넓은 갯벌이 몇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당진의 현재 모습은 상전백회란 말이 딱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저희 해설은 대한민국이 상전백회 했습니다 한 나이 드신 분의 글기를 읽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사람이 참으로 많이 변해한 것 같다 그런 글을 87이 적은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참이나 선이나 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 것 같다 모두가 돈 돈 돈 돈 돈으로 그렇게 바뀐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심천보 선생의 글입니다 1979년도 삽교천 2000년도 서예대교가 완공되면서 당진시와 부공리 주변은 한국의 많은 여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갯불이 공장지도로 변하고 4차순 산업도로가 들어서고 철강회사, 제약회사, 협력업체 등 커다란 북옥공단이 세워졌다 공업화를 향한 커다란 경제 발전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구석구석은 그 찬란한 발전사는 기적꽃도 같으며 벽촌이었던 부공리에 태어난 저는 가끔씩 이러한 한국의 현실이 꿈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같은 연배의 많은 분 또한 비슷한 생각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세계 한국은 전무후무할지 모르는 위대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고 국력과 국위면의 세계가 주목할 만큼 성장했다 한 유명한 역사관은 위대한 역사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와 눈물과 그 꿈을 향한 뼈를 깎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5천년의 기나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광복 후 70년의 세월은 참으로 짧은 기간이었다 그런데 그 짧은 세월 동안 꼴찌로 가난하던 한국이 기적처럼 세계 10위의 자랑스러운 나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흥의 기적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현세에서 무너뜨리지 않고 그 후시에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깊이 또 깊이 생각하며 많은 성각자 정치인의 발자취와 의견과 제안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 책의 제일의 목적이다 집안 어른들이 애타게 그리시던 새로운 세상 더 밝은 세상이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이 어려운 세대가 빨리 지나고 우리가 모두 희망하는 세상이 한반도에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이 길을 여러분 앞에 바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서문이자 헌사인데 여러분들 전번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신펀부 선생은 서울고등학교하고 서울대 건축가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40년간 그렇게 활동하시다 2011년도에 이제 기국해서 이 시문 선생 기념사업회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분입니다 40년 정도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좀 넓고 깊고 다양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글을 두 차례 걸쳐 나눠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책을 쓰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한반도 5천년간 못 이뤘던 경제적 부흥을 어떻게 이뤄 풍요와 높은 위상을 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다시 종의 멍해를 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일깨우는 데 있다 종의 멍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다시 이제 어려워지면 안 되죠 이런 책들이 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책들을 쓴 목표가 다 이렇게 종의 다시는 구성들이 고생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가 나왔으면 이제 에플로그는 시작 문장에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가 그랬고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권이 포퓰리즘에 넘어가 고통 속에 있다 프랑스, 스페인도 중병에 걸리기 직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편인가 수천년 중국 옆에 붙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한반도의 남쪽 반을 붙들고 일어난 기적의 부흥이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는가 싶다 이 80세에 해외 생활을 40년 정도 하신 분이 시국 진단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시국 진단하고 또 일치하는 겁니다 두 세대가 이룬 번영에 그 피와 헌신과 땀을 만든 것이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시국 인상인데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심천보 이사장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포퓰리즘과 좌파 진보의 위시에 몰려서 폐허가 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나는 꼭 우리의 민족성이 그리스 이탈리아만 못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좌파 진보의 힘이 어디서나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 일본만 굳건히 버티고 있다 독일 영국 마저도 위태롭다 프랑스는 지금 중병에서 벗어날리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돌아보질 못할 숙명의 강을 건너고 있지 않은가 싶다 피안에 도착하면 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구멍난 목순보다도 조그만 군함 몇 책이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 책을 쓰는 것이다 신랄 같은 희망의 끈이라도 놓지 않기를 바라면서 폐허에서 세운 자랑스러운 한국의 현대사 이제 우리는 한미래의 미래를 바라봐야 되나 2020년 우리의 숙명적 슬픔의 미래가 시작되지 않나 걱정스럽다 70년의 부흥과 발전이 막바지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사회적 파열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모든 면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 간단한 해수를 더하면 이게 사회적 파열음이 곳곳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파열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두 세대가 만들어낸 위대한 성취의 기초와 기반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대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각입니다 한국인이 보수군 진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세습권력 우상화 독재 공개처행 등이다 그걸 다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앞에서 한국의 직권 여당 지동부가 쩔쩔매고 있다 우리를 개량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 대면 삶은 소대가리 삽살개라고 해도 물을 먹은 붕어리다 눈치만 본다 또한 지금의 친미 친일 보수 세력은 국내 진보 좌파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남한을 향해 생산 영향력과도 동시에 싸워야 된다 참 이렇게 어렵게 만든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개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공공의 선 공동체가 존립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심훈 선생의 선 상록수의 실존 주인공이었던 심재영 선생의 마다들인 심천보 이사장이 쓰신 조선 뉴스프레스에 나온 내용의 블로그와 에필로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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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